와 이거 몇 개야 그럼 몇 개 쏘면은? 진짜 미쳤는데? 실탈은 그만 쓰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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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골프야 어? 그냥 내가 쓴 총알 수놓금 준다는데 허공에 쏘는 건 안 되는 거고 적을 만났을 때? 쏴도 된다고? 이렇게 그냥 쏘라고요? 이거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천만원 나올 수도 있어 님 이거 천만원 나올 수도 있어 맞아요? 치킨식이네 치킨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대미사구 플러스 3가방은 천만원까지야 에이 에이 내가 그 정도로 야만치는 아니야 뭐야 그럴까? 일단 쏘고 얘기하자 야 쫄았냐? 나와 이 대식아 나와 나와 이거 약간 배대인 줄 알지 않았어? 그냥?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SR인 줄 알았네 겁나 아프네 스르르 겁나 아프다 그치? 이상하네 스스로 갈까? 그래 이 천발도 힘들다고? 그래요 적 잡고 맙소사 안에 이미 저 안에 지켓 못 먹어 하하하하 욕심을 줄이자 욕심을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미쳤다 먹고 싶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치킨 먹고 싶어 그러니까 다 5개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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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님 감사합니다 한발타 여섯개? 하하하하 쪼피단들님 감사합니다 여기다 한개 더 묻어 주셨어 내가 방금 해보니까 그냥 5탄 연사 초기장에 와 이거 몇개야 그럼 몇개 쏘면은? 진짜 미쳤는데? 칠탄은 가만쓰고 또 폭주하시는거 오케오케 네 술술 정신차리시죠 오키 정신차려 걸프야 왜 올게요? 아하하하 누구도 묻어졌어 저 진짜 열심히 해요 큰 거 하나 떨궜다 나이스 뭐야 삼쪽이다 숭이 잘했지? 자 이제 치킨만 먹으면 된다 가자 치킨만 먹으면 된다 들어가서 딱 백발만 더 쓰고 치킨만 먹으면 된다 가자 가자 왜 여기 왜 있어? 와 이거 왜 있어? 굿굿 상가방 있냐? 응 여기 잠기고 나면 괜찮아지겠네 SR은 어디있냐 와 아이들 진짜 있다 아까 이런거 잡아줬는데 극자수당 50개였었는데 아까분 으하하하하하하하 너 총알 티타는 얼마나 있냐 상가방까지 씨앗 따면서 씨앗 따면서 자그장도 좋다 아 언니 그만하라고 알았어 언니 진정할게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말려 이 언니 정신 났나봐 와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아 언니 좀 났어 방금 고마워 정신차리게 해줘서 찾아님들하고 다 손절할뻔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잘로갔네 근데 이거 총 쏘면 너무 힘들어지겠는데 그치? 한명 찾았고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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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날쑤! 지지! 반만 주세요! 반만! 아 진짜 반만 주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미쳤다! 로아님! 2300개 뭐야! 서드님! 5555개!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으아! 쪽빛아들님! 처운사골풍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성남공간! 처운사골풍에! 아까 치킨도 걸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안 봐준다! 델포님! 처운사골!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델포님! 성단반지아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제목 원산 템포 미션께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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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